이거 해봐, 누나. 대힘은 이것도 좋아. 라바사나라고 몸을 V자에 맞는 거야. 벌써 이렇게 떨리는데? 다리 들어가. 손을 앞으로. 다리를 왜 이렇게 떨어. 다시. 쭉. 들어 올려, 더. 그 다음에 손은 옆으로, 나란히. 호흡 열 번만 잊어봐. 하나, 둘. 너무 추하다. 다리가 왜 이렇게 떨리는 거지? 처음엔 다 떨려, 언니도 그랬어. 언니 진짜 열심히 하셨구나. 어떻게 하는 거지? 응. 더 들어? 몸도 상체해서 더 들어? 배를 쪼여. 배를 쪼여. 어. 손 옆으로 나란히. 눈에 힘이 있어야 돼. 눈에, 눈에 옥지와 땅이 딱 있어야 돼. 이걸 유지할 수 있어. 한 곳에 응시야도 뚫어서라, 바라봐. 응. 이러러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돼. 이쪽 다리를 쫙 펴. 옳지. 다리는 이쪽 고개는 같죠. 옳지. 이쪽 다리 쫙 펴. 자꾸 긴장하면 목 옆에 양쪽 신경 다발이 그렇게 뭉쳐. 5분 정도 누워 있어야 돼. 눈 감고 자듯이. 그리고 내려와. 네. 아침부터 춤바람이 나셨어. 오랜만에 테크놀이니까 좋네. 진짜 오랜만에 나온다, 인마. 이렇게 쉬게 되지. 약간. 이 음악 이상해. 약간 춤을. 바보같이 추게 돼. 반복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. 11시인데? 할 일 없을 일찍 가라 그래. 할 일 없을 일찍 가라 그래. 이제 갈 시간이 됐어. 지금 아마 어질어질해서 누워 있을걸? 지은아. 네. 너 이제 갈 시간이야? 네, 맞아요. 언니 몸이 개운한 것 같아요. 그래? 그리고 한숨 푹 자잖아? 진짜 개운하다? 그래, 진짜 매일 해볼까? 그래, 이제는yard이야. 눈빛이 중앙아가, 빨리 탄환할 시간이야, 이렇게GI 피타 spirit이 한명이야. 항상 상ascularku 날 끌어증요. 근데 이제는 전ogo의 소원이에게 깜짝이야,